도전 말을 꼬셨는데 안 따라와요 근데 없어졌어 저번에 꼬신게 없어졌어요 그죠? 그죠? 꼬신말이 사라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구요 내가 싫어서 간건 아니겠지 내가 싫어서 도망간건 아니겠지 꾸준히 꼬셔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쁘게 내려가서 뭐 사실 예쁘게 내려갈 줄은 없죠 가만히 하와이하게 펄모양으로 짜게봅 짜게봅 자 이것도 좀 만듭시다 너구리가 필요한데 뭐가 안좋아요 적금 안좋대 나쁜사람이야 이거 못 구시나? 왠지 이거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좋아 똥침 아 좋아 타야지 역시 역시 탈 수 있었어 후랴 호호우 하하 야 드디어 된다 호호우 뭐야 쟤네 광패 자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십니까? 자 이보세요 저하자리 가자 진짠 제가 무너지 far 후 하아아아 얍 으어씁 cuer research 이고 저번에 우리 습격했던 겐애드 아닙니까 워burg 으아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우리말 어어 내말이 아니네 내말이 아니네 내말이 아니었네 우리말 여기있어 우쭈쭈 비우렴 전 말은 안드리니까 맞아야겠다 오! 오! 우리 말! 야 우리 말 싸워라! 야 싸워! 말 말 말! 귀님이 죽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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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타는게 아니라 아이템을 아이템! 아이템 먹는다고! 아 우리 말 좋아 우리 말 너무 착해요 야 우쭈쭈야 우리 말 착하죠? 오라오라오라? 어라라? 이런 나쁜 놈들 자 이 녀석은 또 오지? 안녕? 어? 야! 또 만났어 또 만났어 또 만났어요 아 넘나 반갑다 약간 패넥과 격렬은 정말 불쌍한 것 같다 그럼 너의 칼이 뭐지? 왜 칼이 뭐지? 왜 칼이 뭐지? 아주 작은 말이야 준비되어? 사실은 저는 즐기고 있어요 정말이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뭐있지? 도적단 야영지가 하나 생겼네 어 뭐야 레벨 시벨 밖에 안되네요 먼 곳인가? 아 발이 앞이네 와우 홀리샛 요요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착하지? 그냥 가서 다 다 박살내면 돼요 레벨이 너무 낮네요 다 박살내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 하나 둘 둘? 도적단이 딸랑 둘이야 아니구나 또 있네 찡소가 찡 이놈들이 감히 날 속여? 도적단이 다 박살내면 돼요 흐흐흐하하하하하하 흐흐하하하하하하 맞죠? 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활쟁이 제가 바로 활쟁이입니다 여러분 샤프~~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녀석은 샤프샤드로 한 방이면 죽지 않을까? 흐흐하하하하 맞죠? 에디샷 야후 역시 헤드샷은 꿀맛이야 왜요? 지금 지금 여러분 생각하고 어휴 이 노답시키 너무한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왜 착하다고 말을 못해 역역을 해야겠어요 또다시 이것으로 또다시 이것으로 에디샷 하하하 전 노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봤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구요 2층에 있는 녀석을 본거였어요 죽은 녀석 여기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될텐데 그죠? 여기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될텐데 그죠? 쟤 다 경계상태도 있네 와앙 아 신나라 도끼도끼스루 퇴근은 다 시킨 것 같아요 멀리면 안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전 노답이 왠지 날 볼 것 같지않습니까? 갑자기 옆에 딱 보고 어? 너두개 은 아니겠지 아 귀여운 동물 죽여서 제가 악당이란 소리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수가 있어?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엇 도둔 으악 아 으악 안걸렸지 롱 후후 나 잡아봐라 이런거에 걸릴 내가 아니다 맞죠? 이런거에 걸릴 제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저는 까불면 안된다는 교훈을 하나 심어준거에요 저거 얼마나 착한사람인데 아 로봇통닭을? 아니 요기서 통닭짐하면 떼부자면 떼부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싸 신어 이렇게 힘든데 어? 쟤네 뭐지? 새로나오는 애들인가봐 아마 밖에서 노는 애들인거 같은데 이 요새랑은 전혀 상관없겠죠 아까 체크해놨던건 다 없어졌어 멀리 나와가지고 멀리 빠지면 없어지나봐요 이리 고 아싸 신어 어? 잠깐만 도적 도적왕을 잡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우와 아싸 신어 와 잠깐만x2 이거 뭐야 맞습니까? 중장비 자 애들 다 잡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비가 뭘까? 어우 나 너무 독기독기 합니다 으어어어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아싸 신호 깜짝은 놀랐지만 아싸 신호는 할 수 밖에 없는 것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깜짝 놀라긴 했지만 괜찮아요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네? 진짜 안 터진단 말이에요? 아싸 신호! 으흐흐흐하하하하하 으흐하하하하하 됐죠? 꽉 오올리 쉣 아싸 신호! 아 근데 아싸 신호 할 때 말이예요 아 약간 찌르는 부위가 으음 음 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음 아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어 이거 똥 치워하는 것 같아요 아 영 좋지 못하고 흐흐흐흐흐 흐흐흐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사양반 자 여기도 럭킹 오우 자 저기 이제 셋이 있습니다 셋 여기는 그 거치기 좋아 좋아 오케이 굿굿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호우 어랄 왜? 무슨 소리야? 군대에서 오래 있었던... 군대 갔다 오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안 갔다 오는 거 아니었어요?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우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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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봤어? 자 이번에 아싸 신호 안 하고 대놓고 대놓고 죽어, 죽어... 죽어! 뭐야 이게? 폭죽? 와, 이거 뭐야? 폭죽이네, 폭죽! 폭죽! 와우! 왔습니까? 폭죽이야, 폭죽! 와우, 홀리 쉣! 야, 폭죽 어딨어? 폭죽! 야, 내 폭죽! 이 자식들! 아, 내 사랑, 너의 사랑! 폭죽을! 아, 이거 완전 재밌는데? 아, 제일 재밌는 거 놓쳤어 아, 폭죽! 이거 살 수 있나, 나중에?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무기를 삽시다 그림자 샤프알인데, 여기는 그림자 시리즈인가봐 그럼 이것도 있어야 될 건데 그림자, 트리프캐스터, 그림자 슬림, 그림자 시리즈를 전부 다 사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 딱말랑 자, 옷도 좀 예쁜 걸로 갈아입읍시다 여자, 여자 캐릭터인데 이쁜 게 없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아, 도대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얘기하지 마, 임마 너 지금 나 동종해? 왜? 옛날에 이익이 있었던 거에요 과치주 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과치주 모르면 어쩔 수 없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위험한 물건이죠 내가 갖고 갈게, 스틸! 근데, 달리기가 안되네 이게 중화기인가? 왠지 저거 같지 않아요? 신기전? 알고 있는데 제가 하니까 새로졌다고요? 아닌데 아, 도대체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얘기하지 마, 임마 너 지금 나 동종해? 이거 CF하니까 CF CF 아니, 아까 여기 있던 적들이 다 어디갔지? 별로 새롭진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할 수가 없어 예전 얼마나 인기 왔는데, 이거 로스트 한참 인기 있을 때 과치주 인기 있을 때 최고의 CF였죠 물론 우리나라 게 아니지만 야, 너는 병사 출신인가? dusk So you used to be a soldier you fought for the carja Aren't you for them, against them 근데 왜... 잠깐만 그럼 벌을 다 받았단 소리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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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둠을 구입하지 않는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응, 얘는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따가 나온 거 같은데? 이따가 나온 거 같은데? 네, 제가 자신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밴딧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저한테는 저한테는 왜 이래? 결혼이야기 왜 나와? 저는 죽을 때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죽을 때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걸 여기다 아 타고 싶은데 아니 나 이거 폭주 이거 좀 많이 써보고 싶어요 이런 거 만들어 쓸 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쵸? 봐봐 봐라? 따 볼까? 왓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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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까? 쩌는데? 야 이거는 못 가진 이유가 있었구만 와 이거 너무 좋다 황사 황사 여러분 황사 황사 여러분 황사 쟤 뭐야 잠깐만 잠깐만 쟤 뭐지 새로 나온 녀석인가 새로운 녀석인가 와 근데 진짜 저거 있으면 사기 사기템 사기템 저거는 안주는 이유를 알겠어요 와 너무 센데? 그러니까 박혀서 터지는 거란 말이지 여기 야 저기 무슨 덩치 큰 애가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날라온 개뼈다기 같은 녀석이야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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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나의 위치가 들켰나? 이거 들킨 건지 안 들켰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큰데?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싸우고 있는 건지 요원인 건지 알 수가 없구만 나의 위치 뭐야 뭐야 이거 뭐 이래 두고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죽었어요 holy shit 이것이 무슨 장난 아니야 방금 봤어요? 두고다가다가다가다가 이게 뭐야 두고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죽었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들어 너무 무서워 자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 큰 녀석은 뭐지? 처음보는 녀석인데 그 큰 녀석의 정체를 모르겠네요 뭐지 얘? 아 썬도조구나 난 뭐 쎄건줄 알았는데 아이 썬도조 만난적 있나? 이름 들어볼거 같은데 아니 쟤 잡았지 않았나요? 안잡았나? 아니 잡았나? 아니 모르겠다 쟤 잡은적 있나요? 처음 본거 같은데 아 맞네 맞네 처음 보네 뒤집이 되려나요 아 맞아 처음봐 봤던 녀석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비슷한 이름이 있었던거 같아가지고 어머어머 야 이쪽으로 돌아오면 나 뒤지는거 아니야 밟혀가지고 으아악 으아악 으아 죽이지 말아줘 여기다가 트랩을 많이 박아 놓자 야호우 터진다 잘 터져요 오,나 스읍 워 안돼 안돼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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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거 완전 나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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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거 아니까 저거?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세다 어 지금 덤비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너무 세요 아무 깜짝이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온다온다 온다 이건 뭐야? 스읍 아 이건 뭐야? 스읍 잠깐만 이거 데미지 주는게 아니네? 이거는 뭐 끌어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뭐야? 채취와슬? 일단 한번 잡아 봅니다만 아까 써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에이 돌 부셔지겠죠? 오오오 오오 위험했다 오 이상하게 날아가 뾰웅 오 이상하게 날아와 레이저 샷 뽀갤건 다 뽀갤거 같은데? 내가 레이저 조심해야겠어 오 이상하게 날아가 고마워 친구 아직 뽀개지지 않은 곳이 꽤 많아요 꼬리부터 어 안돼 오 죽을뻔 약간 한번 두구두구 죽었기 때문에 두구두구 와 두구두구 너무 무서운 것 두구두구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안돼 안돼 레이저다 우리 편 친구들이 뭐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하다니 저 가슴에 뭐가 있는데 배떼지에 배떼지를 어떻게 잡고 싶은데요 두구두구두구 야 제가를 통해 있는거 어머나 색상해 야 배가 제대로 보이는데 왜 맞추지 못하니 야 배가 제대로 보이는데 오우 오우 잡았어 오우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야 이거 하나만 잡으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야 이거 잡았는데 세개가 나왔어 세개 와 발맛 나는구만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아쉽다 진짜 이 월드를 진짜 멀티플레이 딱 한 명만 대쏘면 두 명이서 같이 다니면서 근데 멀티플레이 하려면 블립타임은 좀 포기해야 되지만 그게 재밌을 것 같아 아 이런 각개이가 어? 어? 내 말 언제 왔어? 야 아 내 말 어떻게 해 이거 아 이거 먹고 이거 고쳐주지 못하나? 아 내 말 언제 와가지고 어 내 말 에너지 달았어 아 이거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줄 수 없다는 거 몰라 고쳐주는 스킬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만가 그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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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술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아 아직 많이 필요하네 25레벨 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맞나? 해제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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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계의 말도 이렇게 착한 애가 있는지 처음 말했어요 멧돼지? 나 너구리가 필요해요 여우 멧돼지 있는데 너구리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 아 저기 있나?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비켜 이것들아 이걸로 사람 치면 어떻게 될까? 하하하하하하하하 되게 잔인한 생각이지만 왜요? 너구리 잡아야 된단 말이야 너구리 가족 필요해요 잡지 잡고 잡지 말래 탈 것이 여기로 들어갈 수 없다 거의 잡으면 안됩니까? 하나도 없애기 저희가 뭐 가야 되는지 에이 please Meridian에 왔어요 OK 아, 막혀있나봐요 지금 왠지 그런 느낌인데, 그렇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 느낌 같은 느낌? 아,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얘네들이 막고있는거 아냐 지금? 야, 난 지나가야겠어 날 막을 수 없으삼 날 막을 수 없으삼 아, 맞다, 맞네 누나가 수호대장이랬지 아, 얘를 닮은 사람이 사람이란 소린가? 그... 엘로이를 닮은 사람이 그 대장 누난가봐 아, 난 또 엘로이를 닮은 사람이 뭐 어쩌저쩌고 그런걸 까먹었었어요 야, 근데 지나갈 수 있네? 나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오,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가 없лючste 엘로이 네, 너 다시 살円고 와 나의 처음이 herum meantected들만 공격 마의면 서서 화장실하고 안돼 아, 진정하지? 조금은? 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야IDE 저희가 납작함 쓴 거에 undo 나가고 나 tek冷 back 다닐 기상한 수용 너한테 물어봤는데, 너한테 뭐라고 말했지? 아 얘네들이 있었다는 거네 아 꼭 이런 사람들이 뒤통수 친다고? 올린 오케이 그곳에 돌아가야 돼 한 집. 여기, 메리디움 그럼 거기서 가져가. 내가 찾을 필요해 아마... 내가 거기서 찾을 필요해 자, 누나 이야기 한번 해볼까? 누나가 죽었다 했잖아 죄송합니다 내가 너가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것 같아 항상 뭘 하고있어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그곳에 도착했고 근데 뒤통수 칠 것 같진 않은데요? 자, 그러면 나도 내가... 내가 누구를 잃어버렸어 그 분이 그 분을 잃어버렸어 그 분을 잃어버렸어 그 이름은 로스트 그건 심각했어 왜 이런어도 gap happens 고른의 슬퍼 Without ghost 아?? 뭐여 네. 왜 그러어 그냥... 너 그러 noch 았, 싶은데 그러한건 말 shapes over it 올린 있는 곳으로 가자 auto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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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리네 집으로 갑니다. 야 그래도 아니 근데 좀 개연성이 좀 없는게 얘 만난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냥 누나..랑 비슷해서 그런건가? 야 엄청난 사람이었나보네. 그래도 좀 만나고 싶었는데 오기기 전에 죽어가지고 아니 왜 무슨 물건 보듯이 하냐 애들은 미워져서 지금 죽음이 되나? 아마 Writing! 아마리 한 남의 할아버지다. 그 eer은'-으신 우리 아이들로 죽인다. 그리고 그 죽음이 못하게 죽여. Sydney아 잇는 불어증을 시행 mismatch. proving 진짜 다시 죽여. 왜 여기서 뺏기지 않나? 또 어떻게 말해줄지? 지금 안 돼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그거 좀 알려주지 친구처럼 생각하면 그런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님 말고 어? 그거는... 여기있어 아무것도 없을까 그 문은 다른 것보다 모든 것들은 한 명 한 명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짱남자야 짱남자 올라가볼까요 어차피 지하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그냥 남의 집을 뒤져보고 싶었어 아무것도 없네 와 진짜 지하 지하 통근 딱 하나만 있어 와 난 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자 전문적인 솜씨로 소수고 들어가면 된다고? 자 위에서 뭔가를 떨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뚫려 있진 않구나 아 내가 뚫려 있는 줄 알았거든 야 아들 있고 아내 있네 어 어 위에 올라가는데 있는데 뭐지 야 뭐 집이 이렇게 화려해 맞네 뚫려 있네요 켜 뭔가 떨어뜨리는 것 같다 했는데 와장창창합니다 여러분 와장창창합니다 여러분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자, 교육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어 뭔가 있을진 모르지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지 오우! 오우! 호 리쉣 협박 당했네요, 협박 협박 당했네 협박 당했네 협박 당했네 제 왕과 아이를 찾았다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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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음 그녀가 죽음을 믿고 그녀가 죽음을 믿고 결국 그렇게 된거였네 별건 아니었어요 올린의 일지랑 여기 이상한 지도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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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빛! 앤벌드! 아 nutrients! 어떻게 tav effects?! 또 있나? 다 본거 아니에요? 뭔가 또 있는건 없는거 같애 그러면 다 본거 아닌가? 여기 또 뭐가 있어 뭘 할 수 있는거지? 나가면 되는거 아닙니까? 친구야. 그 뒷뒤다 글리프를 읽었을때는 어떻게? 어 좋아 사실대로 말해주면 얘도 끼지 않을까? 포커스는... 못끼려 그리고 올린의 포커스는? 똑같은? 기술은 똑같아 결국은 올린과 죽원자들이 двух뒤 단점에서 서로를 말할 수 밖에 안좋아 그리고 서로를 볼 수 있는 포커스를 또다ör 서로의 눈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죽원자들이 봤어요 그렇게 알게 된다는거지 통신장치 응.. 불편하게 말할게 이제 갈게 고마워 얘는 친구 같은데 뒤통수 칠 것 같진 않네요 이제 내게 어디있는걸 찾고 flags 나의 길을 가려야겠다 당신도 그냥? 나의 길을 가려줘, 나의 길을 가려줘 기다려, 그 기술이 당신을 못 보게 될 것 같아 그 길을 가려줘, 에렌트 당신을 도와줘, 에이로이 당신을 도와줘, URSA 그냥 카드, 카드, 아르바이트, 저는 그것을 알았지만 그 정확한 선지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 같아 당신의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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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이거 소리가 없지 않으려고. 너 여기 왔는데 죽었다고 질렀다는 평소에 열고 죽어 있었을 거예요. 너는 왜 저서한 거다니? 봐봐, 내가 와던 루이커에서 루이커에 들어가게 três을 날이 왔다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더 많이 더 걱정은 필요가 아니라 불가능해 렛루이커에 죽었다고 말하셨어? 내가 할 수 있걸요 일단 죽은자들의 들판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아 이것도 메인이네 메인이 두개네요 메인 저는 일단 죽은자들의 들판 먼저 갑시다 태양의 도시는 나중에 하고